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에 접어들면서 도내 곳곳에서도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육로를 통한 도내 시멘트 물동량은 평소에 69%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철도, 해상을 통한 시멘트 운송도 40%가량 줄었습니다. 원료 수급이 안 되면서 도내 132개의 레미콘 생산업체 가운데 23%인 31곳만 가동 중이고 원주와 춘천 등 도내 38개 건설 현장에 공사가 중지되거나 작업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탱크로리 기사들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경유와 등유 등 재고가 소진된 도내 주유소는 7곳입니다.